여기 맞고 싶어, 여기 맞고 싶어. 늘 똑같이 그냥 거지같아, 지금. 이쪽도. 내가 이 구역의 미친년이다. 흔들어봐. 야, 입 열지 마. 냄새 나 진짜. 진심이야. 진짜 때릴지도 몰라. 빨지 않은 베개커버에 있는 것들. 침, 각질, 각종 세균, 곰팡이, 피부 트러블이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 매일 빨고 갈기에는 너무나 귀찮은 베개커버. 귀찮해진 게 제거봉을 불리는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오가닉 베개 덮개를 만들었다. 아기 옷을 만드는 원단이라 부드러움의 끝판왕이라고나 할까? 그냥 베개에 묶어버리면 와, 너무 간단해요. 세탁도, 고정도 쉬운 이런 베개 덮개. 참 많이 나는 여름엔 필수일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ANGLE 너무 아 진짜 웃겨 이거 뭐야? 개웃겨 꺼져라 꺼져 꺼져 바빠 꺼져 엄마 아직 안 나갔어? 빨리 나가라고 막고 싶어서 그래 여기 막고 싶어 여기 막고 싶어 여기 막고 싶어 빨리 나가라고 진짜 화상? 그냥 그래 그냥 늘 똑같이 그냥 거지 같아 지금 뭐 늘 똑같지 뭐 왜 굳이 뭐 새삼스럽게 왜 물어? 화장 상태는 돈 받으러 가야 된다고? 뭔 돈? 남자친구? 전남자친구 뭐 10만원 정도 빌려줬어? 응 300만원? 응 정신 나왔구만 야 그렇게 해가지고 돈 퍽이나 받겠다 300만원이라고? 언니가 도와줄게 대신에 9대1이야 9대1 어떤 소리야 언니 이거 9고 네가 1이지 알았어 알았어 농담이고 5대5 언니 진짜 도와줄게 진짜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응 야 이거 이대로 가면 100% 실패해 내가 환불하러 갈 때 하는 메이크업이 있거든? 그걸 해줘야 될 거 같아 응 화장 딱 지우고 로션까지 딱 바르고 선크림까지 바르고 그러고 와 빨리 갔다 와 깨끗이 씻었네 너 지금 살짝 열받아있어? 아니 얼굴이 좀 빨개 열받은 사람처럼 열받았어? 걔 돈 안줘서? 초록색 베이스로 깔아줄게 니가 아무리 빨개져도 티가 나지 않도록 흫흫흫흫 아 듬뿍 깔아줄거야 이쪽도 떡 칠하지 말라고? 언니 못 믿어? 언니 안 한다? 떡 칠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고 받기만 해 언니는 환불을 하러 가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거기에 화장이 한 90%는 해 먹었어 안 됐고 파운데이션 응 너 거 안 써 너 거 너무 구려 나 구려 내 거 쓸 거야 오늘 좀 하얗게 해줄 거야 피부톤은 하얗고 전반적으로 피부톤은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사람이 뭔가 여유로워 보이게 뭔지 알지 냉미녀 스타일 네가 네가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그 300만원 없어도 먹고 산다 약간 이런 느낌 있지 그렇지만 내 돈이니까 받아야겠다 야 야 숨 쉬지마 지금 입냄새 입 닫고 있어 입 닫고 있어 안 닫고 껌을 씹던지 그냥 꼼꼼하게 아주 그냥 매트하게 해줄거야 뷰 표현을 응 광 이런 거 없어 매트하게 응 뭔가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파우더로 아주 매트하게 아주 매트하게 코도 코도 미간 톡 아주 그냥 바싹바싹 구워가지고 얼굴을 도사기처럼 피부가 중요하거든 지금 오늘 피부가 깨끗해야돼 피부가 깨끗해야돼 피부가 깨끗해야돼 그리고 쉐딩중에 턱이 턱을 반은 꽉 깨끗해야돼 반은 꽉꽉아 놔야 돼 턱이 뾰족해야 살짝 손갈있어 보이거든 턱이 좀 둥근 편이잖아 다 깎아줄거야 이렇게 뾰족하게 턱이 뾰족하게 헤어라이크 이렇게 얼굴 작아보여 오늘은 얼굴 좀 작아보여야 돼 이거 코 쉐딩 빡세게 촌스럽게 하지말라고 언니를 믿어 코 쉐딩 빡세게 하고 아주 그냥 자기주장 강한 이목구비로 나가야 돼 오늘은 난 절대 만만하지 않다 뭔지 알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오늘 너의 메이크업에 컨셉을 좀 정했거든 내가 이 구역에 미친년이다 근데 네 돈은 받아야겠다 약간 이런 문제 내가 미쳤지만 네 돈 받을 정신은 남아있다 약간 이런 컨셉이야 안하고싶다고 돈 안받고싶어? 300만원 날릴거야? 미지 게이름이야? 다운밤에 300만원 나와? 좀 닦아앗고 하는거야 좀 닦아앗고 하는거야 배가 불렀네 너 그럴거면 9대1 해 언니 구조 자 얼마나 예뻐 색깔을 오늘 돈 받으러 가는 날이니까 금장을 뜻하는 노란색으로 섀도우를 하자 알았지 음 뭐 하고싶은 색깔 있어? 초록색 초록색은 좀 촌스럽지 노란색이 약간 황금? 황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고귀한 눈두덩이에 이렇게 발라주고 이거 발색 진짜 장난 아니다 얼굴이 지금 언니가 하얗게 해놔가지고 도화지같이 발색이 장난 아니야 눈 밑에 들어야 돼 이렇게 좋아 은행나무 같아 그런 다음에 음 포인트 컬러를 줘야되거든 금전을 뜻하는 노란색은 눈두덩이에 칠했으니까 보라색으로 하라고? 니 진짜 센스없다 보라색이 촌스럽지 핑크색 하자 핑크색 하자 핑크색 그런게 다 색조합에서 티가 나는거야 그런게 다 색조합에서 티가 나는거야 포인트만 눈 밑에도 그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적당해 투머치 하지 않아 절대. 적당히 하고 있어. 내가 나도 촌스러운 거 싫어해. 내가 니보다 더 싫어하거든. 그리고 알랄 아, 볼터치를 지금 할까? 똘끼롱 후 기대되지? 무슨 색깔이 있을지, 너무 기대되지? 언니가 나중에 진짜 중요한 환불권 있을 때 하고 가려고 산 거야. 오늘 게시할 줄 몰랐네? 냥냥 언니가 생각해봤을 때는 볼터친을 여기서 하면 좋겠는데 눈이 지금 노란색이랑 핑크색깔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파란색으로 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 색으로 해달라고? 보라색? 야 여기 무슨 보라색이 무슨 말이야. 진짜 센스 없어. 무슨 80년대 엄마 화장이냐? 이렇게 웃어봐. 옳지. 살짝 투머치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안 과하다니까 절대로. 너 진짜 너무 소득해. 생각이 틀에 박혔어 사실. 상식을 벗어놔야지. 야 300만원 받는 게 쉬운 줄 알아? 틀을 벗어놔야지 그런 것도 다 단번에 일어낼 수 있는 거야. 내 거. 아이라인도 뭐 빨간색으로 하지 그러냐고? 미쳤냐? 촌스러워. 아이라인 갈색으로 할 거야. 그리고 여기도. 살짝까지 좀 고양이처럼 올려야겠어. 떼야 돼. 약간 안칼져 보이도록. 그리고. 눈썹을 바짝 올릴 거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거 진짜. 웬만하면 개봉 안 하려고 했거든. 특별히 내가 개봉한다고 오늘. 내 비장의 무기야. 내가 환불하러 갈 때마다 이 속눈썹 하고 가거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어 진짜로. 전국 각지. 뭐 백화점. 동네 가게부터 시작해서. 뭐 편의점. 다 돼. 눈이 한 세 배는 커 보이겠다. 눈이 한 세 배는 커 보이겠다. 눈이 좀 커야 돼. 눈 받으러 갈 때는. 봐라. 돈 주세요. 이거랑. 돈 주세요. 이거랑 달라. 알지? 눈 커야 돼. 금방 붙인다. 내가 또 속눈썹 붙이기 달인이잖아. 야 입 열지 뭐. 냄새 나 진짜. 진심이야. 진짜 때릴지도 몰라. 좋다. 눈썹을. 눈썹을. 눈썹을 그릴 건데. 약간 뾰족하게 그릴 거야. 약간 화난 사람처럼 그린다. 앵그리 버섯처럼. 그건 니가 이해해줘야 돼. edor. 습. 슉. 수 마스크.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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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굿. 굿이고, 그리고, 그리고 콧대를 빡 세워야 돼. 아얀색 컨실러거든? 코 가운데를 발라서 빡 세게, 코가 아주 그냥 우뚝 섰어. 응. 지금 전체적으로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자기주장이 탁탁 강한게 진짜 자기주장 강한 사람처럼 생겼어. 그리고, 입술. 입술은 네가 선택하게 해달라고? 알았어. 여기서 선택해. 이거? 야, 이거는 무슨 물에 오래 있으면 추운 사람처럼 그런 색이잖아. 지금은 이 색깔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너 눈 포인트 컬러가 핑크색인데, 입술은 초록색이 낫지. 안 그래? 맞잖아. 야, 너 때문에 첫 개시한다. 색깔 미리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진하진 않아. 사실. 그냥. 이런 색이야. 이 정도야. 아까 네 처음에 베이스 발랐던 그 색 있지? 지금 입술이 쨍하면 보기 싫어. 살짝. 입술은 색을 좀 죽여야 돼. 한 번 더 할게. 너무 안 진하다. 완벽해. 이 정도면 환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빠졌다. 요즘 내가 좋아하는 귀걸이거든? 이 귀걸이만 하고 가면은 이상하게 운이 좋더라. 너는 또 네가 하고 가. 그래서 가서 꼭 덤받아와. 알았지? 자, 이쪽 귀. 이쪽 귀도. 흔들어봐. 기분 좋지? 이렇게 흔들때마다 소리나면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 가가지고 한 마디만 해. 돈 줘. 이렇게.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마. 알았지? 징징거리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울면서 얘기하지마. 화도 내지마. 그냥 약간 로보트, 딴 돈 받으러 온 로보트다. 이렇게 생각해. 알았지? 응. 야, 돈 줘. 이 말만 해. 100% 준다니까. 실시간으로 보고해? 응. 갔다와. 얼른 가. 토잉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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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토잉토잉. 고맙다. 토오 Constitution. нормально. 뜨거운 기사인데요. CE.